TNK 프리 김경영입니다.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이 드디어 출시했습니다. 제네시스가 2015년 출범한 이후에 5년 만의 일입니다. 가장 궁금할 차량 가격은 현재 디젤 엔진만 출고가 가능한데요. 3.0 디젤 엔진이 탑재된 GV80의 시작 가격은 6,580만원부터입니다. 그러면 출시회를 통해서 본 GV80을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네시스 스튜디오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네시스가 국내 스튜디오를 포함해서 2019년에는 호주의 시드니 스튜디오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년에는 뉴욕 브랜드 센터도 개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루코동크 볼케의 부사장은 GV80 출시회에서 브랜드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코카콜라의 병, 나이키의 신발, 세 줄은 아디다스를 의미하듯이 두 줄이 바로 제네시스 브랜드 디자인 정체성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 GV80의 자세한 차량 디자인 설명은 이상협 디자인 센터장이 담당하였습니다. GV80의 전면부 디자인은 제네시스 로고를 형상화한 것이고 로고는 그릴 부분으로 좌우 라이트는 로고 날개를 재해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상협 디자이너는 전면부와 동일한 쿼드라이트를 가진 후면부를 그 어떤 차량보다도 뛰어난 디자인을 가졌다고 소감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전면부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모습을 그대로 담았는데요. 후면부로 갈수록 낮아지는 곡선을 그대로 GV80에 적용시켜서 클래식한 느낌을 갖도록 했습니다. 실내는 커맨드 드라이빙을 느낄 수 있도록 충분한 운전 시야를 확보했고 여백의 무의를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과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할 때가고 합니다. 후륜구동 기반의 롱후드를 가진 프로포션에 대형의 22인치 휠을 적용했습니다. 차량의 기능을 보면 우선 공기청정 기능이 들어가는데요. 두 개의 필터로 구성되었고 네 단계로 실내 미세먼지 상태를 표시해줄 뿐 아니라 99% 미세먼지를 걸러주어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유지하게 합니다. 에르고 모션 시트를 적용했는데요. 이것은 시트에 7개의 공기주머니를 달고서 운전자에게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2열 시트에도 레스트 모드를 적용해서 전동 마사지 기능 등을 넣어서 리무진 만큼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2열과 3열은 버튼 터치로 전동 펄딩이 가능합니다. 차량 내부에서는 무드라이트,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과 함께 RANC 기능이 제공되는데요. 이는 로드 노이즈를 감소시키는 기능입니다. 하만과 함께 개발된 기술로 노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반대 음파를 발생시켜서 차량 내부 소음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트레인 모드가 적용되는데요. 샌드, 스노우, 머드 3가지 지형으로 선택이 가능하고 후륜 디퍼런셜에 ELSD가 적용되어 코너링에서 더욱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직렬 6기통 3리터 디젤 엔진이 우선 적용되고 가솔린 모델은 추후에 적용됩니다. 디젤 엔드는 278마력 60kgm, 연비는 11.8kmh입니다. 안전사양으로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 기능이 기존의 현대기아 차량보다 향상되었습니다. GV80 전방 범퍼에 3개의 레이다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전의 제네시스 차량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전방 코너 레이다가 작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방 레이다뿐 아니라 전방 범퍼 코너 레이다를 통해서 교차로에서 접근하는 다양한 장애물을 빠르게 감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자동차선 변경 기능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인 HDA는 자동차로 변경까지 가능한 HDA2로 강화되었습니다. 차로 자동 변경은 시속 60km 이상에서 가능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머신러닝 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 운전자의 운전 습성에 따라서 AI가 이를 분석하여 운전자에 맞는 크루즈 컨트롤을 동작하게 됩니다. 10개의 에어백이 적용되었으며 1년에는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의 충돌을 방지할 센터 에어백이 적용되었습니다. 14.5인치 터치스크린을 가졌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적용됩니다. 또 앱을 통해서 차량 주변을 원격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 뿐만 아니라 음성으로 썬루프, 테일게이트, 에어백, 윈도우를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판매방식은 Your Genesis라는 이름으로 인디비주얼 오더가 가능합니다. 색상을 포함해서 원하는 기능과 옵션을 선택하여 총 10만4천가지의 조합이 가능합니다. 신속한 차량 구매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선 선호 모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1280을 시작으로 모든 제네시스 차종에 Your Genesis가 차차 적용됩니다. 원격 차량 진단 및 상담 서비스가 가능하고 차량에서 결제가 가능한 제네시스 카페이 기능도 선보입니다. 고장 시에 집에까지 와서 차량을 가져가고 다시 돌려주는 홈 투 홈 서비스 또는 고객이 원하는 곳으로 찾아가는 오토큐어도 실시하게 됩니다. 프리빌리지라는 서비스도 실행하는데요. GV80 구매자라면 호텔, 항공사, 아토르의 멤버에 자동 가입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상으로 GV80에 관해서 요약해 보았습니다. Scene 6 Chart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